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오늘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이 실무 접촉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영수회담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이 대표를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민생의제를 찾아 몇 가지라도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게 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당 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민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라며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변화와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첫 실무 접촉은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한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하는데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4일이나 25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과 함께 친명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선인 총회를 다시 여는데 아직도 참패 수습 방향이 불투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선 참패를 수습할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이 거의 2주가 다 돼가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고 조기 전당대회로 당을 정상화하자는 게 당선인 다수 의견인데 하지만 비윤계, 수도권 또 낙선인들을 중심으로는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이 혁신비대위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단체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윤 수도권 대표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조금 전 험지 낙선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당이 시끄러운 토론을 불편해하는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라며 혁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속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 의문이라는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한 얘기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고 국정기조를 바꾸려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김보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냐며 야당과 마주 앉아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비윤계 김웅 의원은 정 비서실장이 윤심이 곧 민심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을 용산의힘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